올해 가슴의 기술 내가 껌, 너, 껌, 너로 맞혔어 심장이 떨렸어 아, 껌, 너, 껌, 너 됐을, 껌, 너, 껌, 너 거기다 그냥 껌을 묻힌 거 같은데 껌, 너, 껌, 노 이렇게 거기다 그냥 껌을 묻힌 거 뭐 대다 조정, 조정도수 오케이 네, 부정. 부정아 가자. 자, 뱀뱀트 그다음, 그다음. 오케이. 예. 1층, 2층, 3층. 그래도 울지마. 그냥 거기서 계속 부르다가. 부르다가? 우리는 리프트 전환만 할 거니까. 이때는 바로 나와. 희미하게 남아. 희미하게 남아. 희미하게 남아.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 1층으로 다. 1층, 1층으로 오는 거야. 이런, 이렇게. 이게 이제 더 넓을 거야. 어. 훨씬 넓을 거야. 오케이. 아, 진짜 빡세다. 너무 빡세긴 해. 맥우앵도 빡세지. 맥우앵. 맥우앵이 진짜 빡세긴 뭔지 알아? 진짜 빡세지. 멀리까지 걸어가서 스탠드마이크를 꽂아야 된다네. 아이고. 스탠드마이크 꽂는 경우도 있네. 출발 세븐틴 아니야, 그 정도면? 아, 진짜. 출발 세븐틴. 그래도 좀 노력 한번 해볼까? 그래, 그래. 집중에서 파운드 딱딱 센 다음에 제 타이밍에 딱 꽂아야 된다는. 오케이. 제일 어려운 거 했네. 그냥 동선이. 그래도 열심히 해보자. 맥우앵은. 희미하게 남아 있는 너를 위해 모른아이라도. 위미하게 남아 있는 너를 위해 너로 날이라도. 위미하게 남아 있는 너를 위해 너로 나이라도. 이거 약간 뮤지컬 마무리인데? 정답 하나 둘 셋 넷 딱 아 이게 뭐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다 다 형 왜 형 프리스타일 같지? 아 내가 짰어 맞아 아니 내가 짰어 어? 형 형 수입인가? 제 거 맞아 이게 밤꽁기 밤꽁기의 다 다 다 뭐야 발 뒤로 가는 거 아니었어? 하나 둘 셋 넷 그런 거 좋지 밤공기에 드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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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이거 넌 바빠 넌 바빠가 처음에 넌 바빠 넌 바빠 넌 바빠해 넌 바빠해 넌 생각하는 이거 그냥 프리미엄 나뿐해 이거밖에 없어 근데 아까 승근이 안무가 왜 이렇게 많아 너 안무가 안 봤지 그 반응이 나오면 안 돼 너 딱 걸린 약간 진짜 무섭다 3번 해 형 붙여 형 행복해요 형 느낌있다 안 느낌있어 2번 해 낙부해져 버렸을 너 없는 날 찾아와도 내 그대나 행복하다 부르면서 부르면서 약간 소름 돋는다 아 이거 아껴둘 걸 그랬나? 아니야 어디에 어디에 오프 때 근데 근데 오프 때 하면 진짜 좋아 아 오프 때 하면 진짜 좋아 이번에는 맛보기로 가고 맛보기로 일주일만 하던가 그럼 오프 때는 안무 뭐 조슈아 소름이야? 나 눈뜩뜩 내가 이제 평소에도 걱정해 길을 걷을 땐 베이비 너마니까 꼭 한쪽으로 가 한쪽으로 걸어 하지마 한쪽으로 걸어 이거 하지마 아낀다 어떻게 어머니가 어머니가 없네 어머니가 없네 뚠 뚠 뚠 뚠 뚠 뚠 뚠 아니 뭐 알게 설명해줘 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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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활 약속할게요 이 생활 약속할게요 이게 운명이라면 위험한 돈이 좀 많아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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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스남베이크인으로 가야지 매운 지 30분도 안 되면 이걸로 저 편까지 받으세요 카메라 앵글이 바퀴 있다가 에이! 동! 쫙! 쫙! 도도동!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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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와 진짜 힘들다 중간에 힘이 풀려 살살 했는데 왜 그래? 왜 그런 거야? 손이 차려! 진짜 두려워! 아! 아! 그냥 해야지! 아! 아!! 아! 2.5. 안 해요. 1.5.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지금 몇 번? 3번. 3번? 3번인가 지금? 제가 한 번까지 나왔어요. 아까 처음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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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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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랜만에 해서 더 춤이 안 감겨. 너무 좋고. 근데 좀 중간중간 빠르고 아이씨 아까 댐보도 처음 배워가지고 오늘 처음 배운 거예요 댐보. 그랬을 때인 거예요. 아 댐보도 못 봤네. 라이브도 잘하더라. 살살 쳐서 잘하더라. 아직 불면제어. 라이브 진짜 잘하더라요. 그냥 라이브 가수인데 해야지. 불면제어로 참고하세요. 이렇게 카트 많이 따놓고 카트 따놓고 이제 디노 연습시간이니까 처음 가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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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좋은 아침이야 그렇지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재밌다. 파이브 굿모닝 안녕 좋은 아침이야 짠 호랑이네. 오케이. 호랑이야. 여기가자. 호랑이 새벽에 한 입에 저녁에 웃는 흰색이 요 요 아 예예 오늘따라 예예 하니 왜 나는 기분이 좋아 어 굿모닝 옷을 입어서 그럴까봐 아무가 좋아 흰색이 요 요 요 요 요 이젠 ymph 한색이 야 오늘은 흰색 behind 여긴 수or처럼 더욱더건걸판 어느 가운데 시전 여분의 무리건 어떤 유파워 예예 어떤 유파워 예예 가장 무늬 검색 무늬 인생 무늬 더욱더orp걸 더욱더조로리니까 확실히 이런 게 진짜 재밌는 거 같아 이런 것도 처음 해보니까 또 재밌네 항상 빡센 것만 하다가 그러게, 진짜 매력 있다 이거 재밌다 재밌다 호랑해 식스, 세븐 굿모닝 안녕 좋은 아침이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때 내리면서 하고 그다음에 댄서분들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 팔 올려주시는 거예요? 앰스터 이런 식으로 해줄 거예요 아 하늘의 속도는 어쩌면 더 덩고한 걸 맞춰 어디 가든 시선 히파워 예예 호랑히 파워 예예 나나나나나나 내 노랫부논 예 호랑이 노래 호랑이 파워 호랑이 파워 예예 그 거짓말 멀어져서 원해져서 projet 접어들 답을 바라고 있어 그 답을 바라면서 남을 또 만약에 나를 이렇게 등지고 있어요, 뒤에 살짝 이렇게, 얼굴을만 이렇게 보이겠지 역을 지나가야 돼 아니, 0에 살짝 딱 0에 살짝 이렇게, 어 아니 너루다 그리고 자작 어, 이렇게 영이 영이 안쪽 발이 영 영 답이 없다 보자 보네 안쪽을 잡고 빙소스 Employee 다 조용히 자 이 리듬만 살짝 이 리듬만 이 сердец 리듬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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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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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핸드스테리라고 노래했지만 진짜 좋아할까? 난 호랑이 꺼 그리지 말아줘 모로모로 호랑이 그룹을 못할게 다는 움직인게 보여줄게 잡아 내 움직인게 어흥 말고도 할 줄 아는 게 맞지 난 소식 호랑이의 호지 호랑이 파워 연습이 끝났습니다. 안무를 외우고 처음 댄서분들이랑 맞춰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약간 가볍게 생각했는데 모두 욕심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무대가 나올 것 같아요. 아 옆에서 이러고 있었구나. 한 두 분만 더 하면 되겠다. 귀엽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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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